참 정치가 흥미로운 게요 여당은 요즘에 어쨌든 선거에서 진 이후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막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아니야 그래도 한동훈이야 빨리 나와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정치인은 연일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겨냥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계속 뭐랄까 평가만 애매하게 받을 겁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금 지금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뭐랄까 깜냥은요 그냥 동네 마을 변호사 정도 아닐까요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에게 무게감이 없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최근에 이 어수선한 국민의힘 여권 상황 속에서 타겟팅을 한동훈으로 정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겨냥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역량을 더 키우시오 쉬세요 쉬세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또다시 나온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 전당대회에 또 나와요 한동훈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국회의원이 2명 나왔죠. 3명. 이준석 대표 그리고 비례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그 2명 가운데 1명의 비례 당선인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기준으로 대통령께 한동훈 위원장이 더 보기 싫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보기 싫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저의 예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김건희 여사 사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그 불쾌한 감정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배신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지도자 정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약간 샌드위치 신세. 저게요 지금 천아람 당선인 말 듣고 왔잖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평탄한 얘기인 듯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아람 당선인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뼈 때린 거예요. 워딩이 이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 지도자 정도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싹수가 없어요 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강전혜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혁신당 당선인들의 저런 발언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에서 3명의 당선인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기존 보수층에 대한 갈라치게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화환을 보내는 사람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되었을 때 지지해줬던 온라인상의 많은 청년들. 이 사람들을 본인이 같이 함께하면서 개혁신당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것 아닙니까? 왜 본인은 되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천아람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준석보다 한동훈이 더 시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 글쎄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본인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분열이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혁신당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보여줘야 할 새로운 모습.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 굉장히 시작부터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의 라이브를 쫙 보시면서 뭔가 이런 뭐랄까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당은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거야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야당 중에 하나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나 천아람 당선인도 야당이면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임무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